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가네 그대 아닌 사람에게로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가네 사랑치 않는 사람에게로 마지막 단 한 번만 그대 모습 보게 하려 주어 사랑아 박병서 씨 자 이번에는 또 최병서 씨와 우리 김지민 양입니다. 룰레 돌려주세요. 최백호 영일만 친구 아쉽죠. 가에서 오두막 집을 짓고 아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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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명서 씨. 참고. 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서는 시라이가 앉는 건 좋아하시네요 예예예 김지민 씨 왜 자꾸 선배님은 이렇게 노래 부를 때 더듬으세요? 귀여워서요 귀엽지 않아요? 자오지간 좋아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좋으면 됐죠 좋으면 된 거죠 자 룰레 돌려주세요 멈춰! 싸이 챔피언 아 어려운 노래인데 잘 알아야 되나요? 아 룰레퍼가 있으니 괜찮겠죠 여러분 같이 즐겨주실 거죠?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이어서 즐기실게요 하하 야 컴온 컴온 숙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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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이 터져 배알이 퍼져 파도 타고 모두에게 퍼져 꺼져 아름다운 젊음이 강하여 있어 다시 눈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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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불내 방아 인생 사랑인데 가끔 짝병은 화끈하게 소멸을 치면서 노래를 가면서 이거 오도 남자왕으로 좌우로 이렇게 다시 챔피언 우리 질러는 네가 챔피언 음악이 비치는 네가 챔피언 이탱 기르기는 네가 챔피언 니가 챔피언 우리 질러는 네가 챔피언 음악이 비치는 네가 챔피언 이탱 기르기는 네가 챔피언 화이팅!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대단한 젊은이네 네 아니 되게 순수하신가 봐요 아 순수해요? 네 아니 지금 그 조명이 저쯤에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추병소 씨 있는데 앞으로 나가시면 얼굴이 시커멓게 나오는 관계로 우리 제작진이 계속 이랬더니 그거 챔피언 해주는 줄 알고 신나가지고 그거랑 비슷한 거죠? 유명한 그 아나운서 분한테 예예 몸을 좀 이렇게 트시라고 네 에프디가 그랬더니 어머니 심지어 그거는 이거 쓰고 계셨던 거야? 응 이거 쓰고 계셨던 거예요? 저랑 그거는 아니라고 하신다 그거는 아니라고 하신다 네? 엠본부 네네 웃음은 보기와요 라고 연출하는데 새로 들어온 조연출이 있었어요 네네 서영춘 선생님이 녹화를 딱 하시려고 그러는데 새로 들어온 조연출께서 자 서영춘 선생님 긴장 푸시고 딱 그러니깐 서영춘 선생님이 갑자기 어이가 없으니깐 너나 긴장 푸세요 서영춘 선생님 서영춘 선생님 서영춘 선생님 서영춘 선생님 서영춘 선생님